현자라고 존경받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도시가, 국가가, 아테네가 철학에게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 만드셨습니까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들, 리들은 반드시 방향을 돌려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아포리아의 시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아포리아 시대는 위기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단계지만 이 아포리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길없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없음의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상태를 아포리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율적으로 노를 저어서 항구에까지 도달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은 잠시 노를 내려놓아라고 여러분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어디에 있고 북쪽은 어디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포리아 시대에 해야 할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군주의 거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인물인데요 크세노폰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앞으로 네 번에 걸쳐서 이 크세노폰을 집중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 크세노폰의 중요성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책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크세노폰은요 그리스의 마지막 군주의 거울을 쓴 사람입니다 이 크세노폰은 어떻게 보면 군주의 거울이라는 장르의 최고의 모델이었던 책을 쓴 사람입니다 바로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에게 좀 낯설은 그런 책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분은 피터 드로크라고요 경영구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영이론가죠 이분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최초이자 최고의 책은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쓰여진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아니 최고의 리더십 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키루스의 교육 키루파에디아라고 하는 그 키루스의 교육을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크세노폰은요 다작했던 작가였습니다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할 책은 중간 부분에 있는 키루스의 교육인데요 사실 소크라테스의 생애에 대해서 1차적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크세노폰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체 그러니까 정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책도 사실 크세노폰이 있었고요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의 군사체제 기마술, 소크라테스에 대한 개인적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크세노폰이란 인물입니다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책 제목이 크세노폰 더 소크라틱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왕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로마 시대의 역사가가 철학자들의 생애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크세노폰 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를 동경하였고 그의 충실한 모방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알키베아데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발의 사나이, 나라를 위기로 빠뜨렸던 알키베아데스죠 어떻게 보면 아테네의 악동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잘못된 제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반대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과 알키베아데스 좋은 제자와 나쁜 제자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으니 크세노폰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톤도 좋아하지만요 크세노폰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과 크세노폰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크세노폰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실 그런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크세노폰과 플라톤은 서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 상대처럼 같은 주제의 책을 썼다 향연, 소크라테스의 변론, 소크라테스 회상록 이런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각각 다르게 썼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플라토는 국가를 썼는데 크세노폰은 키루스의 교육을 썼다 크세노폰은 플라토를 반박하기 위해 책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려놓은 그 지적 전통에 대해서 플라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반대 입장에서 그 세노폰이 똑같은 주제의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썼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세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포리아 상태에 처한 그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어떤 차이였을까요? 이런 차이였습니다 플라톤은요, 숙고하는 삶 아니, 그가 철학자이다 보니까 그의 글은 숙고의 결과였습니다 라틴어로 그것을 vita contemplativa 라고 하는데요 고뇌해서 사색해서 이 아포리아를 극복하려고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국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노폰의 책은 달랐다는 거죠 그 세노폰은 다른 각도에서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각도였을까요? 활동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세노폰의 글은 숙고하고 혼자서 고뇌해서 쓴 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글은요 그의 통찰력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났습니다 그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그의 사고가 물어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타 액티바의 삶 활동하는 삶을 살았고 그 활동하는 삶의 결과가 그의 기류수의 교육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만남자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아테네로 귀환한 다음에 플라타야 전투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아테네로 귀환한 다음에 아고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같으면 광장, 시장 같은 곳이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테리에 가시면 그 골목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지의 자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죠 그러다가 우연히 크세노폰이 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채소과기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세노폰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선생이 자기에게 채소과기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아 예 선생님 채소과기는 저 골목으로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꺾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크세노폰을 빙긋히 웃으며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 탁월한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크세노폰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따라오게 내가 자네를 가르치겠네 라고 하면서 그의 첫 만남이 그 둘의 첫 만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받아줬고 그의 행동과 삶을 관찰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에 대한 책을 썼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받아 적었고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책을 세상에 펴낸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 다음 구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또한 그는 철학자들 가운데 최초로 역사물을 쓴 사람이기도 하다 점점 재미있어지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가 소크라테스의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삶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크세노폰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물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어떤 역사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역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니면 정말 실제적으로 찍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한 최초의 철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크세노폰을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 탁월한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군사들은 혹독한 추위 때문에 눈이 멀거나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크세노폰은 이때의 경험을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adalah 불확실한 불확실한 유지혁